채원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! 본격 암기 게임 지하철 게임 룰입니다. 레벨 1! 1에서 9호선 중 게임을 진행할 지하철 호선을 선정합니다. 진행 방향에 따라 정해진 호선의 역 이름을 말합니다. 반복하여 게임을 진행합니다. 기억하세요! 반드시 해당 호선에만 해당하는 역을 말해야 합니다. 지하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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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토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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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호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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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논현! 반포! 학동! 장승배기! 보람회! 원숭에서 1호선 한승! 동대문! 동인천! 도봉! 부천! 거기까지 아니야? 지하철 레벨 2! 환승력! 레벨 1의 기준과 다르게 호선에 상관없이 1에서 9호선에 포함된 환승력만을 말해야 합니다. 지하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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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승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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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철! 지하철! 신도립! 강남! 옥수! 온수! 북평! 잠실! 여의도! 교대! 당산! 건대입구! 지하철! 채원이가 응원할게요! 힘내세요! 지하철!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.